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해 치과의사 류성용 원장입니다. 둘째,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심혈관 질관과 심혈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셋째, 먹는 즐거움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삶의 질 향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넷째, 가지런한 앞니는 자신 있는 미소를 가능케 하여 이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.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건강한 치아 하나의 가치는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. 저작활동 같은 직접적인 치아의 기능과 그로 인해 유기적으로 파생되는 육체적, 심리적,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등 여러 가지를 고유하려는다면 건강한 자연 치아 하나가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는 약 3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는 사랑니를 제외한 자연 치아 28개를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고 있으므로 약 8억 4천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연 치아를 공평하게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보석들을 입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 안의 소중한 보석인 자연 치아를 관리하는데 조금 더 게으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류성용 원장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